저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것은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던 제게 함께하자 따라오라 말씀하시던 그때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상상할 수 없는 신기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시고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우리에게 오병여의 기적을 보이셨으며 목마른 자에게 마르지 않는 참생수가 되셨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가 설안한 사건은 온 나라의 급속도로 퍼졌고 예언의 말씀대로 어린 나흘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과 예수님을 보려는 사람들의 기대와 흥분이 온성에 가득 찼습니다.